Q. 정권한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사람은 저희 얘기로 나눠주시고요. 성분의 얘기로 나눠주시고 그러면은 서로 서로 집합문안을 일어내줘요.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랑이에요. 아름다운, 아름다운 사랑. 그 중에서 금방 또 함께 신나는 순간처럼 시작해드리겠습니다. 금방 또 함께. 그게 신나는 자체들은 계속 차분하게 차분하게 시작해드려야겠네. 리모컨 돌려보고 컴퓨터들에 비춰봐도 인터넷도 TV에도 이미 본 것밖에 없을 때 두 눈 감고 쉬어 왔나 장바퀴 어디 기분이냐 들리는 걸 누군가가 들리도 안 들리는 걸 들리는 걸 이렇게 조금씩 두 눈 감고 뺏어 인상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